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별... 안녕하세요. 뇌별시켜와서... 오늘 왓티비오님께서 폴가이즈 플레이 재도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왓티비오님께서 폴가이즈 플레이 재도전하는 이유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폴가이즈 플레이 재도전합니다. 그럼 나레이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폴가이즈 플레이 하면서 캐릭터 그립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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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디자인 그립니다. 다음 폴가이즈 플레이 합니다. 시작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립니다. 플레이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림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림은 계속 그립니다. 계속 폴가이즈 플레이 합니다. 그리고 계속 계속 달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그림은... 폴가이즈 플레이 엘티비 합니다. 엘티비 플레이 하고... 그리고 또... 팀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 게임 플레이 합니다. 열심히 달고... 또 달립니다. 또 달립니다. 계속 계속 달립니다. 열심히 달고... 그리고 또 달립니다. 또... 부딪힐 것... 부딪힐 것... 부딪힐 것 다 한 개가 있습니다. 계정이 올라갑니다. 또 그리고... 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다 그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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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에게는 장애가 있... 낫을 마비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있고... 또 하나... 제가 자신감을 얻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볼다는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